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이제 우리 개별 인사도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 촬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이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021 역군데로 K-POP 콘서트에 두 번째로 오게 됐어요. 저희가 2021년에 이렇게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비가 왔는데 네, 맞아요. 오늘의 날씨는 좀 선도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정말로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방금은 저희의 최신 우리의 곡이었죠. 어떤 첩을 제외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좀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곡을 들고 왔어요. 그거! 그거... 그... 그... 혹시 오늘 어떤 신발 신고 계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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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즐겨주세요. 스니커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복잡할 맛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건 스니커즈였고요. 바로 달려봐야죠. 달랑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셔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여름도 이제 거의 다 가고 그 나을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는 잘 마무리 짓고 계신가요? 아니요? 왜요? 그러지 마요. 우리가 같이 잘 보내봐요. 맞아요. 저희가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저희와 함께 즐겁게 진행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밤 12시에 트레일러가 준비가 되는데요. 아, 혹시 혹시 궁금하시다면 아, 유튜브 돌아가셔서 이렇게 미친 시험으로 나오실까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왔는데요. 한 번만 불러드릴까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술, 자, 술, 자, 술. 알아서 할게 내가 볼까? 진짜 내가 서할 테니까 좀 원하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